사무량심이라고 하죠 자비사 같은 소리만 나와요 자 자애롭다는 게 뭐냐면 자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자 비 남의 슬픔 내 슬픔으로 느껴서 같이 슬퍼해 주자 자는 사랑자 짜니까 도와주자고 나한테 필요한 도움을 남한테 먼저 해주자 비 남의 아픔 같이 아파해 주자 히 이게 더 어려워요 남의 기쁨 같이 기뻐해 주자 같이 울어 줄 순 있어도 같이 웃긴 점이 애매합니다 막 안 됐다고 해서 이제 같이 울어 줬더니 뭐 아들이 하버드 합격 했더니 울다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적당해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적당해라 인서울 정도로 좀 막지 왜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 어떡해요 안됐네 할 때는 애고가 참 사람이 못된 게 남 안됐네 할 때는 내 불행 아니니까 좀 위안되는 게 있거든요 잘 됐다 그러면 어 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수행이 이거 수행의 의게 자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수행이죠 자 비도 잘 안되는데 비까지 했는데 희는 뭐예요 남 잘 됐다는 거 같이 기뻐해 주는 그래야 남도 나중에 날 기뻐해 줄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자는 그냥 고공식이에요 근데 남 잘 됐을 때 기뻐해 주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나는 내가 잘 됐을 때 남이 기뻐해 주기 바라거든요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하면서 아공 복공 총동원에서 수행으로 하셔야 돼요 기뻐해 주기 몰라 괜찮아 기뻐해 주자 내일이라고 생각해 주자 막 이렇게 그 다음 자비 희사 남이 나한테 서운하게도 평정심 유지할 거 여기 자비 희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비 희사가 사랑 정의 예수님의 사랑 공장님의 인 그러면 부처님은 자비 그런데 원래 자비 희사 줄임말이에요 자비 안에는 자비 희사가 다 들어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4개로 얘기했어요 결국 결론은 같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거 사실 우리 남한테 해코지 했을 때 남이 평정심 가져주기 원하지 않나요? 난 안 하잖아요 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울 말이 없어요 자비 희사가 다 내가 바라는 거예요 당하기 싫은 일이고 그거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술 좋아하는데 술 사줄까요? 이런 게 아니고 자비 희사 해달라는 거예요 자비 희사 그럼 자비 희사 하려면 보세요 아공 공부해 가지고 아집 좀 비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비 희사 하려면 법공을 공부해서 좀 우주를 본래 공하다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자비 희사 하려면 그리고 내 안에 육바람이 있다까지 알아야 자비 희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비 희사 하려고 잘 하려고 이 공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비 하려고 공자님은 결국 인 하려고 그 레벨 올려서 군자가 현인이 되고 성인이 돼서 뭐 하려고요 인 하려고 예수님은요 더 사랑하려고 그래서 화음경에 10단계 있듯이 기독교에 10단계가 있는데 사랑의 10단계라고 합니다 사랑이 깊어져 가는 10단계 거기 보면 화음경 10지랑 너무 똑같이 단어 선택이 너무 똑같아요 마지막 10단계 가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신 분이 번역을 재밌게 하셨어요 깜냥것의 하느님이 된다 하느님이 돼버려요 마지막 10단계 우리가 분명히 하느님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게 화음경 10지랑 똑같아요 지금 일체질을 얻어서 열애랑 똑같아 진다 그런데 진짜 열애 비로자나보라고는 차이가 난다 이해되시죠? 왜? 개체성이 있거든요 아직 아직 법집이 있거든요 기독교도 똑같이 봅니다 깜냥것의 하느님이란 아직 못 하느님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아직 못 비운 뭔가 있다는 거죠 집착들이 또 좋은 하루 되죠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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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